개성 왕씨 족보에서 고려왕들의 혼인에 관한 또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태조 왕건부터 팔대왕 현종까지 왕의 혼인은 특정 가문들과만 이루어졌다. 황주 황보시와 충주 유씨. 이들 두 가문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천추태후의 외가인 황주 황보시는 황해도 황주에 기반을 둔 호족 세력으로 왕호를 4명이나 배출하며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당시 고려 전국에서 왕과 왕실의 정치 역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왕후족의 위세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황주 황보시의 정치 역량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왕건의 손녀이자 쟁쟁한 지방호족 세력의 외손으로 경종의 비가 된 천추태후. 그녀는 경종의 다섯 왕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들을 낳는다. 경종의 유일한 아들이자 장차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다. 왕후에서 왕태후로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온다. 급작스러운 경종의 죽음.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지 불과 1년 만에 경종이 세상을 뜬 것이다. 당시 천추태후는 겨우 18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천추태후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천추태후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했다. 누가 경종의 뒤를 이을 것인가. 경종의 후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경종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의 왕후가 낳은 아들이었죠. 예정대로라면 헌의 왕후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겠지만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헌의 왕후의 아들은 겨우 두 살. 왕위를 잊게 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헌의 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면 헌의 왕후의 앞날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성종. 바로 천추태후의 오빠였다. 성종이 직위한 후 천추태후의 아들은 궁궐에 남아 성종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남편을 잃은 데 이어 아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던 천추태후. 이때 그녀의 곁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김치양. 그는 천추태후의 외척이었다. 승려였던 김치양은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궁에 출입하면서 천추태후와 정을 통하게 된다. 둘이 사통한다는 소문은 곧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성종은 유학적 성향이 강했던 왕이었다. 그는 유학자를 스승이자 벗으로 두었을 정도로 유학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성종에게 여동생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륜한 것이었다. 성종은 결국 천추태후와 연문을 뿌린 김치양을 귀양보낸다.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에게도 정을 통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작은아버지 왕욱이었다. 헌정왕후는 급기야 왕욱의 아이까지 임신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왕욱 역시 경산도 사천으로 귀양보낸다. 이 별의 상심이 컸던 헌정왕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기를 느끼고 집 앞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헌정왕후는 이내 세상을 뜨게 나온다. 성종에게서 유교식 수저를 강요받았던 두 자매. 헌정왕후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천추태후는 간통한 불륜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천추태후의 애인인 김치양 또한 페류나로 기록됐다.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 불륜한 여자의 대명사가 된 천추태후. 그렇다면 당시 고려사회에서 천추태후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일까? 대만 타이베이 시내의 국립고궁박물관.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70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천년 전 송나라 사신 석응이 고려를 다녀간 후 기록한 고려 도경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 남아있다. 고려의 건국 역사에서부터 고려 왕실의 계보, 개경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당대 고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부분이다. 천년 전 송나라 사신이 크게 놀랐을 만큼 고려의 문화는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서궁은 남녀가 시내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는데, 고려 사람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전한다. 개방적인 성풍속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 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33년 고려 충수광 때 작성된 여주이시 세보. 여주이시 가문의 근원과 내력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뜻밖의 자리에서 여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호주, 낭랑군 부인 최씨. 호주로 등록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가 다 있었지만, 나이가 제일 위드 어른이고, 본 남편은 돌아간 지 오래니까, 부인...